안녕하세요 엘린이와 떠나임의 하연이예요 제가 오늘 첫방송이라서 저희 소개하고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요즘 봄도 생겨볼거에요 먼저 어떻게 야구를 좋아하게 되냐면요 예전에 아빠 야구장에 따라갔다가 너무 응원은 재밌었지만 야구로를 몰라서 재미가 없었어요 2017년때는요 회원가입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야구장을 안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2019년때는 회원가입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요 최은성 선수, 이철흥 선수, 타일러 윌슨 선수입니다 최은성 선수는 되게 자상하게 사인을 잘해주셔가지고 좋아하게 되었고요 이철흥 선수는 삼성과 2017년때 끝내기 홈런으로 치셔가지고 너무 반했습니다 타일러 윌슨 선수는요 너무 꽃미남이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그래도 다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어리더 언니들은요 모두 다 좋아하지마 그래도 정다혜의 치어리더 언니, 남구님의 치어리더 언니들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구 좋아지나요? 그리고 제가 LG뿐만 아니라 여러 구단 어린이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진짜로 꼭 된다면 응원단장님과 치어리더 언니들과 선수들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꼭 야구가 빨리 시작되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LG 꼭 1위 할 수 있게 많이 같이 응원해봐요 그리고요 제가 야구 용품을 소개한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이거는 제가 비즈로 LG 생각하면서 LG의 줄무늬를 생각하면서 트윈스를 한번 써봤습니다 비즈로 어때요? 이뻐요? 마지막에 SK랑 경기할 때 트윈스 선수에게 싸인 건데 핑크색 입자에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대망의 이건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나의 꿈 달려 꾸미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나의 꿈에서 짠! 야구를 그려봤어요 LG 유니폼을 그려봤어요 근데 저 일반 LG팬이 아무도 없네요 기아팬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내년에 같이 응원해봐요 안녕! 혹시 오늘 재밌으실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